네 저희는 지금 이제 생방송을 하러 갑니다. 뿡! 승인이의 생방송 가는 길 뿡! 메이크업상도 한 번씩 이렇게 봐주고요. 의상도 한 번씩 확인해주고 언니들은 가기 전에 우리 팬분들께 드릴 개인사진을 찍고 있어요. 예쁘다. 굉장히 예쁘다. 그리고 저희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출연팀 분들께 고생했다고 인사도 하고요. 단체 사진도 이제 찍을 거예요. 단체 사진도 어떻게 찍냐면요. 간사 찍으실게요. 간사 찍으실게요. 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제 생방송을 하러 가보실까요? 저를 따라오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파란색. 오늘은 저희가 좀 되게 화려하거든요. 뭐냐면 다 화려하게 입었어요. 이제까지는 의상들도 다 맞추고 그랬는데 오늘은 다 다른 색깔이에요. 이렇게 대기실도 스친 후 무대도 조금 멀어요. 그래서 가면서 계단도 내려가면서 몸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3층에 내려오면 워밍업이 완전 되거든요. 뭔지 알죠?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저랑 같이 무대를 하러 가니까요. 그쵸? 이렇게 화이트업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줄을 세워서 순서를 기다리고 오늘은 10번째 순서를 해요. 이렇게 3, 4번째 순서부터 넣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상 생방송 오기 끝. 안녕.